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알려진 바와 같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상대방 후보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마이너츠리하고 더해주는 그런 부분을 포기하고 훨씬 더 간편하고 강력한 통합선거인명부 위조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임의적으로 그냥 뻥치기로 해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율을 확보하고 그것을 더불당 후보한테 쑤셔넣는 아주 기발난 그런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은 역대 선거 가운데서도 가장 제가 볼 때는 심한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 기반이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적이고 특별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런 예상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건너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 보시게 되면 일단 좌파들에게 나라를 빼앗기면 자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그냥 눈감아 둔다는 것을 모른 채 한다는 것이 분노가침입니다. 이렇게 어제 나간 방송을 보시고 남긴 민초들의 발언은 어느 전문가보다 예리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4월 10일 총선에서 예상대로 더불당이 압승을 하고 국민의힘이 대표를 하게 되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아시면서도 그걸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dc님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누구든지 머리가 달린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미래거든요. 희준님은 대통령은 왜 선거관리위원회 재반 문제에 침묵하십니까 말만 번드려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침묵도 그냥 단순한 침묵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지나칠 정도로 침묵을 하는 거죠. 지나칠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겁니다. 4월 총선 민주당 200석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그때가 되면 모두가 다 외면할 것입니다. 권력을 줄 때 왜 뭐만 먹었느냐 부정성은 피하고 한동훈 씨는 정말 우습고 봉창만 뚜드리니 부정성 공부는 피하고 기가 찹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권언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을 대통령도 외면하시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외면하기 때문에 그냥 필패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제 말씀의 요지는 그냥 냉정하게 일어날 상황에 대한 부분을 경고하는 겁니다. 본질과 핵심을 위반하게 외면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을 치룰 수밖에 없는 거죠.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미경님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윤 대통령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분노는 사람들이 4월 10일 총선에 실상이 알려지게 되면 그 분노를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눈 감고 까꿍처럼 있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때 가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많이 외쳐서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언급을 안 하십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이익이 있어서 침묵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비용을 줄이거나 이익을 높이거나 그런 행위가 항상 개입돼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부정선거에 왜 방치하고 침묵하고 있는지 이 나라의 앞날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열 번째 부정선거가 불보듯이 다가가고 있는데 그냥 모두가 침묵만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운명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나리오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홉 번의 부정선거가 선거관리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특표소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모두 다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사전투표특표소 조작으로 점철된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윤 대통령 공직선거가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조작이 심해지고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처럼 대통령이 침하시고 난 다음에 한 달 이 최대전을 실시됐던 선거에서는 조작값이 아주 낮아서 선거 사기 시력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많이 봤지만 대통령이 침묵하니까 기고만장해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무려 34.7% 그러니까 4.15 총선이 25%였는데 34.7% 정도 조작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인 요한 씨의 핵심위원회를 가동해 가지고 사람들이 시선을 다 돌린 겁니다. 대통령이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저는 피할 수가 없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책임지실 겁니다. 정치 초년생이 내뱉는 운동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의 발언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한동훈 씨입니다. 대중영합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라는 것과 역사인식 마지막으로 이게 무척 중요한 부분인데 보수진영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즉 보수진영은 더 이상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수진영도 더 이상 한동훈이 불어대는 피리소리에 놀아난 들지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기의 행보가 기대보다는 훨씬 더 아마추어적이고 유치한 거죠. 실력이 그렇게 금세 드러나는 겁니다. 처가가 신정을 세서 모임이 있었는데 아침 식사 이후의 부정성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본인을 제외하고 소위 명문대에 나왔다는 4명의 의견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구종성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위 더 배워 머리가 찼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리 없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으며 소위 자기 지식만으로 판단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근본적으로 들은 의향이 없습니다. 유명 유튜브 있던 정규제와 조갑제가 다 그런 부류들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투표수 개표장에서 산출된 각 득표수가 어떤 방지로 중앙선거 관련해서 짓게 되는지 누가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고 확인한 방법이었다는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그 중간에 가정을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모든 조작의 완결 분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최종 결과물입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거면 그 안에 조작된 것을 다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아궁이의 불을 뗐으니까 연기가 나온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데이터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는 모두 다 조작된 겁니다. 연기인 겁니다. 불을 뗐기 때문에 불은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처가에서 만나신 분들은 그럴 의지가 없고 선거부정이 본인에게 뭐가 여러분들 중요한지 본인의 생각들이 별로 없는 거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갑제실을 내가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정규제실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하태경실을 내가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이준석실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오로지 이야기하는 것은 연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연기가 이렇게 났다. 그런데 연기가 이렇게 난 것은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해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표해 왔다. 그리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도 더 극악하게 조작할 거다. 그러면 그다음에 여러분들 추정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은 이야기할 수 없고 투표지 분리기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집계 과정에서 보조 db와 메인 db 사이에 조작용 pc를 활용했을 것이고 조작용 pc에 조작 프로그램을 사진을 다 깔아놓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세운 승리 시나리오에 따라서 조작값을 하나씩 입력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인쇄 도장을 사용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에 투입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국의 소위 우파라는 이들은 지지한다 하면 무조건 빠가 돼버립니다. 특히나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것은 비판적 사고와 언제나 감시하는 시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 보일 때는 가차 없이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냥 구렁이 땀 넘어가듯 넘어갑니다. 최고의 거짓말쟁이는 정치인들이란 말이 왜 있을까요 사탕발림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봐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그거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만약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어야 정답인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데이터 뽑아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나오잖아요.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러분 방송했죠. 이 두 권의 책에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 표가 마이너스 처리가 되고 동일한 수만큼 플러스 120만 표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졌죠. 그리고 조작 방법은 윤 후보하고 정의당의 이름 심상정 후보가 다 표를 빼앗겼죠. 그게 합쳐서 120만 표입니다. 더한 것이 120만 표. 240만 표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가 24만 7077표 차이로 승리한 거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국 평균의 조작값 15%를 적용했는데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의 조작값이 15% 대신에 5%가 입력이 된 거죠. 그래서 윤 후보가 이긴 겁니다. 만일에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조작값이 전국 평균처럼 15% 100장당 15장을 훔쳤으면 2900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을 겁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답이 되었고 여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더 자세한 것을 보시게 되면 도덕놈들 시리즈를 보시게 되면 더 상세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정부 여당 언론 등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것은 역사의 죄인입니다. 어마어마한 죄인이죠. 그리고 본인들도 노후에 죄값을 다 치르게 될 겁니다. 그냥 건너갈 수는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현재 공직선거는 최악의 선거 시스템입니다. 저들이 부정선거를 4월 10일 총선에서 대규모로 해야 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과 부부 감옥 보내는 것과 한동훈의 정치적 매장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걸 이번에 제대로 못 챙기면 나라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돌아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착하게 내다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필사적입니다. 이쪽은 어버버버하고 저쪽은 필사적인 겁니다. 저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연간의 이런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필사적이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필사적으로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이름 조작을 해야 되는지 그래 신종 조작 수법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시운전을 해가지고 이미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지 않습니까.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특표 투표자 수의 34.7%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 득표율 객자를 17%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미 검증이 끝난 겁니다. 그 방법을 그대로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적용할 겁니다. 너무나 명료하게 알려진 그런 선거판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의 그런 은행을 보게 되면 저 양반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나 생각이 듭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개인 도장을 찍는 거 투표용지에 찍는 것만 하면 위조투표지를 양산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 부정을 많이 나 막을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투표관리관을 인식으로 돌리는 나라가 이게 나라냐 이게 선거냐 도장을 찍으라고 여러분들 도장이 있는 거지 도장을 인식하는 도장이 어디 있습니까 도장을 찍으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이 이런 투표소 왜 있습니까 투표관리관이 이거는 정본입니다 투표용지가 이거는 정본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냥 만신창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투표관리관이 이런 일당 받고 공무원들이 대부분 파견되고 투표관리관이 왜 그 자리에 있으니까 투표도에 가면 투표관리관이 투표소를 책임지는 잘 않습니까 투표관리관이 하는 게 뭡니까 진짜 투표율을 입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줄 때 투표용지를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인식을 돌려가 여러분들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양보하는 국민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도 쌉니다. 이대로 그 의혹이 난무하는 투표 개표 시스템으로 투표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 꼴이 공산국가가 되겠습니다. 최종 집계시의 전산이나 수작업 조작하면 끝입니다. 집계조작이 가장 하이라이트인 거죠. 집계조작이. 전면 수개표라는 것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뭡니까 다 위조투표지를 먼저 투표함을 깎아가지고 개함해가지고 그냥 그걸 전자투표 불기에 돌리고 그다음에 수개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무엇하고 있나 그래서 권력을 국민이 위험해 주지 않았나 참 한심한 나라다. 체제가 거의 넘어갔습니다. 아직도 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금년 총선 이후에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라가 검시에 골로 가거나 그러진 않겠죠 서서히 이렇게 무너지겠죠 선거 부정이 일어난다니 여러분 나라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체력이 지배체제가 돼가지고 국민을 옥죄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나 뭐 자 여러분